로마노의 공신력이 살짝은 미덥지 않습니다. 원래 로마노의 희위고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커멘트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구두 합의 내지는 구단간 합의, 개인 합의 완료 등등 BBC에서 나오는 비피셜이라고 부르는 혹은 내지는 하늘운동 같은 그런 트윗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걸 사실상 오피셜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로마노의 등장 그리고 희위고의 등장 그리고 임팩트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간단 명료하면서 재밌는 표현이다 보니까 트위고라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는 그 현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중들 입장에선 그만한 쉬운 표현이 없어요. 보통의 축구 팬들은 이 기자가 왜 1티어고 이 기자가 왜 2티어인지 이런 티어 구분도 잘 모르고 그 기자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첼시 팬들은 이자르킨살라, 멜로 이런 기자들은 잘 알겠지만 예시로 든다면 벤제이콥스, 스테인버그, 나단기싱 이런 기자들 정확하게 어느 정도 티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 들어와서도 형 이 기자는 뭐 괜찮은 편이야? 이 기자 뭐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로마노는 한 번에 완전히 간단 명료하게 요약시켜버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는 뭐 다른 기자가 아니라 로마노가 말해주면 더 있어 보이고 로마노의 트위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는데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생각보다 로마노가 꽤 틀립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첼시 팬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로마노가 지금 히위고를 총 3번이나 들렸거든요. 페드로 리마. 원래 이제 브라질 리그 출신의 오플백이고 첼시가 선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로마노의 히위고가 뜨면서 사실상 이적이 확정되는 줄 알았으나 울버헴트진 채갔고요. 거기에 사모 오모르디온 이건 약간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메디컬 이슈는 아니었고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초상권 때문에 계약이 파투 됐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현재 틀린 상태고요. 게다가 최근에 입스위치타운으로 임대를 가기로 했던 아르만드 브로야. 이 딜도 터졌어요. 물론 아르만드 브로야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자연재해다. 이건 못 맞출만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로마노 또 틀렸네. 이번 이적 시점은 벌써 3번째네. 라는 사람도 있고 코너겔라건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맞췄다고 보기에는 되게 애매했어요. 히위고가 뜨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되고 나서 오피셜이 떴거든요. 물론 많은 변수가 있고 이적 시점은 원래 선수 영입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많은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결함 하나가 터진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게 한 구단 이슈에 관해서만 3, 4번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첼시팬 입장에서는 약간 못 믿어지는 그런 현상이 와버린 거죠.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로마나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왜 로마나로 계속해서 믿었냐면 첼시만큼은 로마나로만한 기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낸다면 이자르킨셀라가 나라 1티어였는데 이제는 좀 티어가 내려간 모습이었고 온스테인 같은 경우는 워낙 소식이 느리게 나오고 멜로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휴가를 떠나버리니까 구단 내 1티어 기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나로만큼 트윗을 많이 낸 사람이 없어요. 로마나로는 솔직히 물론 막타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첼시팬으로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많은 기사를 다뤄주기 때문에 첼시에 관해서 특히 더. 예측성 기사라든가 아니면 남들이 따로 내지를 못했는데 사견을 내서 맞춘다든가 등등 굉장히 예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첼시팬 2니까 더 좀 기대를 하게 되고 더 소식이 기다려지고 더 믿을만하고 뭐 이런 관점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선 첼시로만 세계를 틀렸고 그리고 루카쿠가 나폴리로 간다는 소식에 히위고 그 트윗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애매한 구석인 게 이제는 히위고라는 그 멘트가 나오는 기준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 합의가 끝나고 그렇게 히위고를 띄우는 건지 아니면 뭐 메디컬 아니면 뭐 구단간 합의 뭐 구두 합의 등등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체 어느 단계에 도착해야 이 히위고라는 멘트가 나오는지 이 기준이 좀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일관성이 되게 없다고 느꼈어요. 어느 단계에서는 구두 합의에서 띄울 때가 있고 어느 단계에서는 메디컬 어느 단계에서는 구단간 합의 등등등 진짜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약간 자신의 추상적인 개념의 등급 나름의 히위고도 등급이란 말이에요. 이적이 임박했다라는 식의 의미를 담은 등급이죠. 근데 그 등급을 보통 부여할 때 제가 이제 스카우트 리포트의 등급을 부여하듯이 자신만의 추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남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만 그나마 축구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 기준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에 비해서 너무 애매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로마노가 띄운 이 루카쿠 히위고도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오시맨하고 루카쿠는 굉장히 딜이 꼬여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노의 말대로 루카쿠가 나폴리로 이적을 3천만 유로 플러스 1,500만 유로로 가려면 이거 나폴리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오시맨의 내각이 확실시 되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딜이라는 소리인데 근데 오시맨하고 첼시 간의 딜은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꽤나 유명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시맨이 먼저 나왔으면 루카쿠 히위고 그게 좀 더 공신력이 훨씬 올라갈 텐데 오시맨에 관해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로마노의 트윗이 이렇게 올라온다.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시장은 이미 3번은 틀렸기 때문에 약간 좀 못 믿었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좀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이런 대중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가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저도 나름대로 의심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다른 대중들, 다른 팬분들도 이거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좀 정리를 시켜줄 만한 단계라면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맞아요.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혼자서 일하는 것 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는 그 위상에 비해서 살짝 조금 실력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 커리어를 이어가더라도 지금의 위상으로 이어가고 싶으면 이거는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위상 회복 같은 것도 굉장히 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스타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만약에 해명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기준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하고 만사천리로 다 퍼져나갈 텐데 그 말이 왜 이거에 대한 해명은 없나 라는 생각? 해외 팬들 쪽에서는 약간 지적 이런 게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자들도 로마노우가 렉카지를 한다 렉카노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는 식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이 살짝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서 브로아 매각하고 루카코 매각을 굉장히 기다려왔던 순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거든요. 둘 다 매각 가격이 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로마노만 좀 믿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리액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아시는 거 페드로드 투 첼시 히리고 그것처럼 루카코 투 첼시 히리고 그렇게 막 하면서 아 잠깐만 뭐라는 거야 루카코 투 나폴리 히리고 라고 띄우고 싶단 말이지 나도 막 셀레브레이션 하고 싶은데 못 믿겠어. 아 물론 뭐 맞은 게 더 많긴 하지만 혹시나 틀릴까 봐. 로마노 같은 기자들이 말을 하면 우리 나 같은 이제 2차 창작을 하는 유튜버들은 이걸 믿고 소식을 또 다루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파토가 날 시에는 이 얘기가 존속성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 얘기가 틀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서 루카코 히리고 영상 굳이 안 만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혹시나 터질까 봐. 터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나름대로 좀 믿고 있는 기자들의 순위를 따진다면 1등 온스테인, 2등 넨로, 3등은 로마노입니다. 그리고 4등이 리자르 캔슬라 이렇게 있고요. 밑에 있는 기자들 중에 뭐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이먼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견을 던지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래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그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구단의 소스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펠릭스라고 또 이제 ITK가 하나 있는데 펠릭스처럼 이 친구는 그냥 약간 바라보면서 그냥 첼시를 많이 좋아하는 ITK구나. 그러니까 뭐 트윗을 다루더라도 뭔가 공실력이 있다기보다는 사견을 던지고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 되게 재밌는 사견을 던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이제 나당기싱이라고 있는데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부상정보에 관해서 굉장히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더 시크릿 스카우트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TSS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첼시 뉴스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잉길랜드 전역의 뉴스 관련 트윗을 굉장히 잘 다루는 트윗 중 하나거든요. 이 트윗도 팔로우 해놓으시면 좋고 나머지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크게 잘 맞춘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과에서는 어느 사건에서는 트윗 막 던지다가 잘 맞아가지고 그 기자가 빡 뜨기도 하는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그냥 원래부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기자들 뿐이에요. 옛날에 포터 경술을 처음으로 맞춘 애가 있었는데 걔도 나중에 트윗 막 던지다가 엄청 틀려가지고 아 얘 뽀록이었구나 싶어서 뽀록난 경우가 있고 누구 하나 뭐 맞췄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를 가장 믿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로마노 같은 경우에는 첼시 쪽에 구단 소스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더 믿을만 하기도 하고 올리세 사가로 되게 날아다녔죠. 올리세 사가에서 아무도 모를 법한 소스를 막 던져주고 심지어 맞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로마노는 아직까지 믿고는 있는데 로마노에 관해선 살짝 긴장을 조금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온스테이는 진짜 거의 신이고요. 멜로 같은 경우에는 한 90%의 사율로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로는 사견이 붙잖아요. 그거는 그냥 개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새끼는 원래 첼시를 씨발 존나 싫어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상한 개수리를 할 때가 있긴 해요. 그거 말고는 다 믿으시면 될 거예요. 이상 로마노에 대한 회의감이 살짝 들어가지고 영상을 녹화해본 첼로키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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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